자취자 투표 어? 어? 아.. 아 바꿨어? 제발이라 대박이에요 지금 핸드폰을 바꿨잖아 하지만 그대로 자막 그대로 광고 아 아 아 아 저거 저도요 반네즈 반네즈가 반네즈가 아이씨 올라와 부커리에 올라온 건데 이거 너무 수줍게 나온 거야 너 진짜 너 진짜 너무 애기같이 나와서 귀엽네 제가 실장으로 좋았는데 아니 이럴 수가 그래 nepotism